경방치 비가 올라가는가 올라가는가 전방에 과속합기차 얼마나 전방에 좋은지 가보면 알지 뭐 아 이런거? 병방치 전망드라 나 비결 아 아닌데 여긴가? 전망드라 앞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 가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 일이겠지. 병방치전망대가 이리 가서 안내리지. 이게 복잡해.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차라리 가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올라온 데만 해도 4분이나 그러니? 차가운 날의 해별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아 근데 차가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이게 아픈 곳을 찌르르 어디로 가야 돼? 어? 뛰거나? 어? 어? 전방에 과속방지 타기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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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ы via..